안녕하세요. 오늘은 야야 딩동 64카운트 원월 댄스고요. 이지 임프루프 레벨에 파트 A 32카운트, 파트 B 32카운트, 태그 4카운트로 구성되어 있어요. 파트 A 스텝 할게요. 섹션 1, 오른쪽으로 바인 스텝, 사이드, 비하인드, 사이드, 터치, 왼쪽으로 바인 스텝, 사이드, 비하인드, 사이드, 터치, 카운트,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2, 섹션 2는 왼쪽으로 4분의 1 턴하면서 오른발, 사이드 스텝, 터치, 왼발, 사이드 스텝, 터치, 왼쪽으로 4분의 1 턴하면서 사이드, 터치, 사이드, 터치 터치하실 때는 같이 박수 치시면 돼요.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3, 바인 스텝, 오른쪽으로 사이드, 비하인드, 사이드, 터치, 왼쪽으로 사이드, 비하인드, 사이드, 터치,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4, 아까 섹션 2와 똑같이 왼쪽으로 4분의 1 턴하면서 사이드 스텝, 터치, 클랩 사이드 스텝, 터치, 클랩, 왼쪽으로 4분의 1 턴, 사이드 스텝, 사이드, 터치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파티, 풀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파티, 스텝 할게요 섹션 1, 오른발부터 스텝, 스텝, 홀드 점프하면서 투게더 점프하면서 아웃 힙범프를 오른쪽, 왼쪽, 홀드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2, 락킹체어 오른발 포드랑 리커버 락백 리커버 오른발 포드 스텝, 왼쪽으로 2분의 1 피버턴 오른발 포드 스텝, 왼쪽으로 2분의 1 피버턴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3, 섹션 1과 같아요 오른발 스텝, 스텝, 홀드 점프하면서 투게더 점프하면서 아웃 힙범프 오른쪽, 왼쪽, 홀드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4, 오른발 포드랑 리커버 오른쪽으로 2분의 1 턴 하면서 셔플 하실 건데요 4분의 1씩 나눠서 할게요 오른쪽 4분의 1 턴 사이드, 투게더, 오른쪽 4분의 1 턴, 오른발 포드 스텝 똑같이 오른쪽으로 2분의 1 턴 하면서 셔플 백 할 건데요 4분의 1씩 나눠서 할게요 오른쪽으로 4분의 1 턴 하면서 왼발 사이드, 투게더 오른쪽으로 4분의 1 턴 하면서 왼발 백, 락백, 리커버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2 카운트 오른발부터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태그 스텝 3 스텝 오른발부터 아웃, 아웃, 백, 투게더 카운트 1, 2, 3, 4 파트 A 오른쪽으로 바인 스텝 하실 때 오른쪽 어깨가 밑으로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태그 1, 2, 3, 4 파트 B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태그 1, 2, 3, 4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8, 9, 9, 10 1, 2, 3, 4, 5, 6, 8, 9, 10